저기 저기요 자 현재 시간 9시 28분 저희는 지금 신논현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2의 아이유를 찾아서 버스정류장 앞에 나와봤습니다 자 한번 찾아 봅시다 제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오네요 자리를 피해서 옆에서 숨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 오 왔습니다 저기 저기요 저기 죄송한데 너무 이쁘셔서 그러는데 내 맘에 불꽃 튀게 하는 너에게 푹 빠진 것 노래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? 무슨 소리야? 근데 어디 가세요 지금? 저 오늘 생일이라서 생일 파티하러 왔어요 오늘 생일이세요? 그럼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갑자기요? 나는요 몰카예요 이거? 네? 아 몰카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버스정류장에서 제2의 아이유를 찾고 있는데 딱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요? 네 완벽합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요 웃어? 나는요 오빠 예? 나는요 오빠 아 잘하시는데 왜 수줍아 하세요 노래 한번 풀로 불러주시면 인형을 드리거든요 인형 어떤 거요? 아 인형 진짜 완전 이쁜 걸로 드려요 이거 뭔지 아세요? 근데 건드리지 마시고요 아직 노래 안 했으니까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거 드리거든요 그냥 부르면 이거 주는 거예요? 네 한 곡 다 불러주시면 돼요 하실래요? 반편지 듣고 있었는데 아 네 저희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좋죠 이거 불러드려도 될까요? 네네네 반편지 좋죠 그럼 저희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진짜요? 네 건드리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불러주시는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당신의 잘 가까이 보낼게요 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음 음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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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어째든 눈을 감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또 그리워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 밤 그날의 반딧불은 당신의 잘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살 권수현이라고 하고요 백색대 뮤지컬과에서 뮤지컬 전공하는 학생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성우일도 간간히 하고 있고 페이스북 권수현 혹은 더빙하는 수현이라는 제 개인 페이지랑 유튜브 권수현 검색해 보시면 노래 커버 영상이나 더빙 영상도 많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진심을 툭툭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는 성우가 그리고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또 그리워 더 그리워 네 잘해야 되겠다 아 이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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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